티켓드장은 로또 티켓드장은 로또 너 화장하지마 배불러 더 이뻐지면 난 앰뷸런스 친구들 저 오늘 민호 좀 따라했는데 어떻게 좀 비슷했어요? 1%도 안 똑같다고요? 이거 아무나 하는게 아닌가봐요 힙합은 어렵다잉 오늘 배워볼 중국어는 바로 민호의 에브리데이 배불러 배불러 발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바로 달콤한 허니버터칩 너로 정했다 배불러 배불러 집발라 친구들 우리 전에 우와 완전 맛있다 배웠었는데 표현 혹시 기억하세요? 헌하우취 같이 말해주세요 배불러 완전 맛있다 집발라 헌하우취 따봉따봉따봉 먹방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중국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찐이 중국어 찐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유호 유호 오오, 유호 iamo 유호 엄맛 흥 엄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